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곳에 근로자의 날에 함께 축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방금 같이 불러주신 곡 벌써 12시라는 곡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야 다음 곡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정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별아랑 일단 반가워요 바로 다음 곡도 여러분이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롤러코스터 불러드릴게요